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스튜디오 시리즈 86 트랜스포머 더 무비라인 GNAW 노우라는 제품입니다 노우인지 노우인지 노우라고 일단 적혀있어요 이게 지가 무금인가 봐요 아 영어는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옥션에서 할인을 했죠 그래서 사실 구매 생각은 없다가 이제 또 할인에 살짝 빠져가지고 그래도 스튜디오 시리즈 86 라인이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자 하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스튜디오 시리즈 86 트랜스포머 더 무비라인 노우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구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퇴 같은 거 하나 잘 들어가 있어요 끝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변신할 때 꼬리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손에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철퇴를 날리는 듯한 노우의 연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총 한 자루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진짜 별게 없네요 사실 작은 사이즈의 라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짜 손에다가 껴주면 철퇴와 이렇게 총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노우의 연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도색도 들어가 있고 얼굴 근엄하게 들어가 있는데 코에 살짝 도색 까짐 근데 눈 같은 경우가 안에 부품이 좀 더 안쪽에 있어서 조금 텅 빈 거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악어 같은 괴물 이빨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뒤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서 껴줄 수 있어요 설명서에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 밑에도 포인트 도색들 잘 들어가 있고 와 이 조그만 제품에도 이렇게 가슴판에 몰드가 정말 잘 들어가 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등짐 이렇게 샤크티콘 같은 그런 조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통도 이렇게 통통해지는 정말 귀여운 비율의 노우 제품이에요 팔 안쪽은 이렇게 팔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고요 옆모습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재밌게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제품 라인업이니까 이렇게 핀들 다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싼 애니까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 86 노우 제품의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 위에도 살짝 쳐다볼 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력 까딱까딱도 살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어깨 이런 식으로 펴줄 수 있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에서 90도 보다 조금 더 접히는 그런 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지 않고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통짜 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허리 돌리거나 꺾을 수 있는 기미 따로 없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요정도 아 귀엽다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도 뻗어줄 수 있는데 부품이 닿기 때문에 앞으로 뻗어서 옆으로 이렇게 뻗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 찢기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그리고 무릎 뒤로 이렇게 90도 아우 무슨 소녀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짝 꺾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은 회전관절 따로 없고 안쪽으로 어우 요새는 진짜 이렇게 발목 꺾임 관절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워낙에 통짜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비어있는 듯한 그런 기분은 좀 들어요 그리고 발바닥 뒤에는 변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87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이 끝까지 약 1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핫로드와의 크기 비교해요 최근에 스튜디오 시리즈 86 라인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아 아주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스커지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도 진짜 이제 쉘포머라고 이런 등껍질에 쌓이는 그런 것만 빼면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덤 갈바트론 아 이 갈바트론도 뭐 어깨가 조금 잘못 나왔다곤 하는데 진짜 저는 이게 킹덤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만족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노우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걸맞게 굉장히 쉬워요 일단 제일 처음에 팔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아 진짜 보잘것 없는 이 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살짝 들어서 앞으로 완전히 꺾어줍니다 여기 부품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어 되게 그로데스크하게 생겼어요 기괴하게 이 크기에 비해서 진짜 잘 표현해줬고 어 그 다음에는 여기 앞가슴 부품 쪽을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접고 여기 발목 접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등에 있던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 힌지 이용해서 위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조인트 두 개가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래서 꾹 하고 껴서 고정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부품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조인트는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는 종아리 쪽 어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조인트들 다 결합해 주면 됩니다 꾹꾹 어 여기 뒤에 날개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다시 내려주고요 어 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고 여기도 앞쪽으로 쭉 이렇게 뻗어주고요 다리는 살짝 무릎 접어서 이런 식으로 지탱하게끔 해주고 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쁜 각도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안쪽에 로봇 모드 얼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철퇴 부품을 여기 꼬리에 살짝 껴주고 여기 날개가 위로 올라오게 해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면 스튜디오 시리즈 86 더 무비라인 노우 제품의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어 일단 이 제품 변신 모습 가까이서 봐주시면 어우 이 조그만 제품이 정말 차곡차곡 잘 접혀서 들어갔어요 이런 빈 공간 없이 딱 이렇게 맞는 이런 라인 되게 좋아하는데 깔끔하게 잘 나와줬고 이렇게 꼬리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진짜 잘 해줬고요 어 등껍질 부분도 이렇게 잘 다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제품치고는 어 잘 나온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 진짜 기괴하게 생긴 생선도 아니고 좀 괴물처럼 생긴 그런 친구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머리는 조금 혓바닥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줬고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빡빡하게 이렇게 360도 팔꿈치에서 이렇게 90도 정도로 접혀지는데 이 다리가 되는 부분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지탱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살짝만 누르면 그냥 푹 하고 꺼지기 때문에 뭐 바니쉬를 좀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까지 내려서 이렇게 좀 개구리 같은 모습을 해주셔도 아 근데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구멍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남는 루즈 없이 이렇게 노우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도 벌려줄 수 있고요 아우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그래도 뭐 스튜디오 시리즈 86 라인 모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구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스튜디오 시리즈 86 더 무비라인 노우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